인천광역시 자유공원, 메가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에서 위교 구국연합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. 제66주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국기도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유교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다짐했습니다. 인천순봉역의 또 많은 성도님들 또 인천기독교계의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현안과 문제들을 위해서도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것을 믿사하고 또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또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순봉역의 김성수 장르했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